대표가 된 뒤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원칙 있는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권력기관 개편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는데 연설에 무게를 뒀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당대표로는 처음 본회의장 발언대에선 이낙연 대표. 여야가 힘을 모아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원칙적 협치를 강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과 균형발전 등을 언급하며 기존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논란이 큰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협치를 강조한 부분은 평가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실패와는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주선 윤수영입니다.